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 한마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에서는 잠재의식을 활용한 최면업법으로 상대의 마음은 물론이고 나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최면의 아버지로 불리는 심리치료사 밀턴 에릭스는 어린 시절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었고 의사로부터 시안부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의사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 다시 일어나서 걸었고 여든까지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 속에는 사람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신체의 질병은 물론 심리적 문제, 나아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최면업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마음읽기 독심술의 비밀 최면업법의 첫 번째는 추측법이다. 점술사들이 당신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안다고 할 때 심지어 정확하게 말할 때 매우 놀랍지 않은가? 어떻게 한 것일까? 이 방법은 상위 분류로 더 큰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기술이다. 점술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쓰는 단어가 포함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안다? 라는 말에 범위가 충분히 넓은 상위 분류 단어만 집어넣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네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뭔가 준비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점점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안다. 내가 나는 네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뭔가 준비한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눈은 상상을 펼쳐서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한다. 이때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맞아. 내가 이사 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앞서 말한 더 나은 삶은 이사의 상위 분류다. 나는 무엇을 알아? 라는 말은 상대에게 그 범위 내에서 상상을 펼치게 하는 암시를 준다. 같은 원리로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에게는 현재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꿈이 있지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내가 사업할 계획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겠는가? 아니다. 나는 그저 커다란 틀을 제시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단어로 그 틀을 채우게 했을 뿐이다. 나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안다. 라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남긴 공백을 채우게 했다. 이게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은 듯이 예측하는 추측법이다. 이러한 최면 언어 아래에서 상대방은 아주 쉽게 우리가 설정한 긍정적인 틀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추측법을 배웠다면 아이에게 숙제하라고 독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우리가 직접적인 명령으로 어서 가서 숙제해! 라고 말한다면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은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남이 내린 명령에는 반항심을 가진다. 이는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숙제를 하라고 명령하면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항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있다 할게요. 또는 지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엄마는 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맞지? 이 추측성 최면 언어는 듣기에는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맞아요. 엄마, 아빠. 저는 저만의 숙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가서 숙제하고 다 한 뒤에 가서 놀려고요. 이처럼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화를 처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빨간 사과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즉각 빨간 사과가 떠오르는 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측법과 부정화를 합쳐서 사용하면 잠재의식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기한 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려운 프로젝트를 앞둔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저는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지 알지 못하지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부하직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성을 다해 프로젝트에 임할 것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이다. 나는 무엇을 안다처럼 나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도 일종의 추측이다. 추측에 부정어를 붙이면 때론 당사자의 의식이 더욱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최면에 빠진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나는 여러분이 최면에 이미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안다. 더 많은 최면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읽어나가자. 원인과 결과 가장 효과적인 부탁법 두 번째 최면 방법인 인구화법이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 실험 한 가지를 살펴보겠다. 197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이다. 당시에는 복사기가 굉장히 귀해서 지금처럼 부서마다 복사기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용 복사기가 있는 로비에 가서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버드대학의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는 그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세치기 할 방법이 혹시 있을까? 이에 그는 문서를 들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런 부탁은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다. 이에 앨런 랭어는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봤다.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 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앨런 랭어는 왜냐하면을 붙여 먼저 복사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가 뭐가 됐고 얼마나 허무맹랑하건 간에 대부분은 양보해 주었다. 이게 바로 앨런 랭어의 세치기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도움을 요청할 때 이유를 대기만 하면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앨런 랭어가 비교해본 결과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는 말에는 60%만이 응했고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하거든요. 라는 말에는 93%가 부탁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니라 말하지만 이유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근거없고 황당한 이유일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언덕을 이용하여 낙위에서 내린다. 라는 말이 있다. 낙위의 높은 등에서 그냥 내리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언덕을 이용해 낙위의 등에서 내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이유라는 하나의 계단을 주어서 상대가 그 이유를 딛고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면 된다. X로 인해 Y가 생긴 상황에서 X를 받아들인 상대는 자동으로 Y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유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우리의 진술 혹은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 논리가 바로 인구하고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최면허법이다.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녀 또는 부하직원에게 이런 긍정적인 격려를 했을 때 상대방의 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왜? 무슨 근거로? 이때 말을 살짝 바꿔서 격려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 그의 의식은 경계를 풀고 우리의 말은 바로 그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다음 최면 언어들을 살펴보자. 너는 분명 공부를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성실하니까. 너는 반드시 이 언어의 기술을 터득했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너는 미래에 분명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인과 논리 속에서 이유가 진짜라면 결과 또한 잠재의식에 의해 진짜라고 판단한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주면 그는 더욱 쉽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 둘의 논리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이 인과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무작정 그들을 칭찬하면 그들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어 칭찬을 덧붙인다면 그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을 보아하니 매우 품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일도 편안하게 완수해내는 것을 보니 당신은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해요. 인과관계를 가진 이런 최면 언어들은 분명 많은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말들로 전해져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 부분으로 전체 판단하기 낙관주의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다. 장님 다섯 명이 코끼리를 만진 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는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며 우겼다. 도대체 누가 옳을까? 사실 그들은 모두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지고 이를 전체로 여겼다. 당연히 그들이 인지한 것은 코끼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사람들이 사건 일부로 전체를 판단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눈과 귀가 밝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정관념이라 부른다. 사람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 고정적이거나 대략적인 또는 두루뭉술한 관점을 가지고 난다. 어떤 사람 또는 사건이 이런 관점에 닿으면 사람의 뇌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지 않으며 곧장 이미 형성된 관점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해버린다. 이러한 주관적인 억측은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분명하고 완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물을 전면적으로 인식하는 각도에서 봤을 때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살짝 각도를 비틀어본다면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면 당사자가 행한 긍정적인 일 중에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골라 일반화해보자. 당사자는 자신이 했던 긍정적인 행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간단한 사건에서 시작해 점차 좋은 습관을 기르고 결국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기말고사에서 등수를 올렸다면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훌륭하니?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을 해줬다면 이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날 사랑하는 걸 항상 잊지 않는군요.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최면허법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는 한결같이, 늘, 항상, 모든, 없다 등이 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는 한결같이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발전할 게 분명하다.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낙관주의자는 작고 아름다운 일로 전체를 판단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이와 반대로 작고 나쁜 일로 전체를 판단해버린다. 부분으로 전체 판단하기 기술을 사용할 때 낙관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비관주의자와 같은 판단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언어 방식으로 역추면을 걸어야 한다. 비교 줄이기 상처 주지 않는 비교 두 친구가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다. 그 중 한 명은 재빠르게 가방에서 편한 운동화를 꺼내 갈아신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런다고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했다. 나는 자네만 제치면 돼. 이 이야기에 어떻게 친구를 희생시킬 생각을 하느냐며 너무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덕 문제는 일단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인간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좋아하는지 잘 설명해준다. 치열한 생존 환경에서는 주변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 더 많은 생존 기회를 얻는다. 다윈의 진화론의 근본인 자연 도태, 적자 생존은 정글 법칙의 깊은 뜻을 잘 해석해냈다. 재난이 왔을 때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누군가와 비교해서 달리기가 좀 더 빠른 사람이다. 따라서 비교는 인류의 본성이고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비교를 일삼았고 그것은 유전자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졌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생존 기회를 얻게 해주며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야 비로소 안심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오히려 화병만 일으킨다. 모든 방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면 술사는 한 가지 업법을 발견했다. 바로 비교의 대상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교 줄이기 최면 업법이다. 비교 줄이기란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을 없애고 공백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비교하는 중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그 여백을 자신이 알아서 채우게 하면 긍정적인 암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갈수록 재능이 생기네 라고 말해보자. 이 말에 구체적인 비교 기준이 있는가? 시간, 대상 모두 배제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좋아하며 더 노력해서 발전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다음에 비교 줄이기 예시들을 보자. 이 말들이 누군가와의 비교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더욱 굳건히 지지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보기에 점점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네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의 대화 수준은 더 높아질 거예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부가 의문문 명령을 부드럽게 바꿔라.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신이 나서 장난감을 잔뜩 꺼내 놀기 바쁘다. 아이의 책가방을 열어보니 알림장에는 오늘 내준 숙제가 많으니 빠짐없이 챙겨달라는 선생님의 부탁이 적혀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 정색하고 양손을 허리춤에 올린 채 빨리 가서 숙제해. 숙제 다 하기 전에는 절대 못 놀아. 두 번째 방법 상냥스러운 얼굴로 숙제부터 다 하고 놀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때? 이 두 방법은 각각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타인에 의해 강요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레 반항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과 강제로 하는 일에 효과는 눈에 띄게 다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아이에게 말했을 때 아이는 엄마의 이름장에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금세 딴짓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딴짓을 하지 않더라도 주도적이지 못한 아이로 자랄 확률이 높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은 강요가 아닌 엄마의 바람을 말하되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처럼 이야기해 지시를 받은 아이로 하여금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아이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의 화를 돋울 가능성이 크다. 이때 명령어 뒤에 의문문을 하나 더 하면 상대방은 일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너는 분명 제 시간에 숙제를 마칠 거야. 그렇지 않니? 당신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늘 운이 따르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가 의문문은 서술문이나 명령문 끝에 붙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는 짧은 의문문이다.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부가 말투 문제로 인해 다투고는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처럼 가깝고 익숙한 사이에 서로 물어보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한다. 내 셔츠 좀 세탁해줘.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내가 당신 하인이야?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화내며 말했다. 내가 당신 아들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도 귀찮다고 여기지도 말고 그저 끝에 한마디만 덧붙이자. 여보 셔츠 세탁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여보 당신이 퇴근하고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러면 부부관계는 금세 좋아질 것이다. 부가 의문문 없는 명령적 언어는 딱딱하고 정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은 명령을 내리는 느낌이 강조되며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레 내가 왜? 어째서? 안 해? 같은 반항심이 생긴다. 반면에 간단한 부가 의문문이 추가되면 문장 전체는 두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함께 상의하는 분위기를 띄게 되고 상대방의 반항심리는 눈에 띄게 작아진다. 지시는 한순간의 부탁으로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바뀐다. 이것이 바로 부가 의문문의 매력이다. 불명확한 동사.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라.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 듣고 보고 느껴보세요. 최면술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는 당신에게 듣고 보고 느끼라고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무엇을 듣고 보고 느끼라는 건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공백을 남기는 최면기술, 불명확한 동사다. 불명확한 동사란 동사 앞에 명확한 설명을 붙이지 않고 개방된 공간을 주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유롭게 상상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걸 느껴보세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발전하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배우자를 격려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완벽한 남편,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는 여백으로 남겨두자.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더욱 완벽해질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된다. 자녀를 격려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가 노력만 한다면 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어. 어떤 노력일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무한한 여백을 남겨두자. 그러면 아이는 공부뿐만이 아닌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 동사는 우리에게 틀이 없는 무한한 세계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원했던 일들을 펼칠 수도, 원대한 꿈을 꿀 수도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